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미정입니다. 자 우리 25강 가고 있고요. 우리가 정근대 파트에서 정치사를 끝나게 되면은 경제사회 문화사 파트 분야사 파트를 공부하잖아요. 바로 이제 이 강의도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일제강점기가 들어가기 전까지 정치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파트를 들어갈 차례인데요. 이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정치사 하면서 많이 좀 언급이 됐던 것들이 다시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부의 내용을 복습을 다시 한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주제 49고요. 열강의 경제침탈과 저것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우리의 운동은 어떤 게 있었느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개항 초기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처음 항구의 문을 열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처음에는 조선에서 거류지 무역이나 중계무역을 위주로 합니다. 이게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심리 안으로다가만 움직일 수 있게끔 상업활동을 할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일본이 초창기에 조선의 상권을 독점하기는 했지만 안에 이렇게 내지까지 확대해서 들어오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거류지 무역을 했고요. 자 그런데 요게 이모글란 이후의 상황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이모글란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후에는요. 우리가 조약을 두 개 맺죠. 그러니까 일본하고 긴조양 재물포조약 그다음에 청나라하고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정의 체결로 인해서요. 내지 통상권을 최초로 보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 청나라가. 그래서 이에 따라서 양화진 여러분 양화대교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그 마포 홍대 쪽 있는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안까지 깊숙하게 들어와서요. 점포를 개설할 권리를 획득하는 등 조선에서의 상권을 확대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저런 연이어서 청나라가 저런 권한을 갖게 되고요. 뒤이어서 개정 통상장정을 통해서요. 일본도 똑같이 최애국 대우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내지 통상권을 또 확보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모글란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 일본은 조일 통상장정 개정 83년에서 개정을 통해서 최애국 대우 조항에 따라서 청나라와 동일하게 내지 통상권을 얻고요. 그 다음에 뭐 마찬가지 청나라도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을 통해서 그걸 얻게 되죠. 그러니까 조선을 두고 일본하고 청나라 사이에 상권에 대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당시 이제 우리 조선의 상황은 이 객추나 여각 그 다음에 물건을 옮겨다 주는 저런 보부상들. 항구 주변으로 심리 안으로 묶여 있었을 때는 이들이 먹고 살만 했다. 그러나 일본 상인과 청나라 상인들이 내륙 안까지 깊숙하게 들어오게 되면은 저 항구 주변에 있는 객추나 그 다음 물건을 옮겨 놓은 보부상은 먹고 살리기가 어려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타격을 받고 우리나라에 이제 상권이 많이 죽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이후에 청일전쟁 이후의 상황을 보게 되면요. 이제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우리가 일본한테 문호개발을 먼저 했기 때문에 일본이 주도권을 갔다가 그 다음에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전 그리고 이모글란 갑신정변을 연이어서 겪게 되면서 둘 사이에 경쟁이 심화되죠. 이게 비슷비슷해진다고요. 어느 지점까지 가면?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가게 되면요. 이게 어느 정도 비슷해지게 돼요. 그래서 당시 결국 이 청일전쟁이 발생하게 된 거는 물론 뭐 텐진조약이니 우리가 정치적 상황이니 이런 것 때문에 청일전쟁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었지만 이런 경제적인 상황의 경쟁, 경쟁고도 이런 상황 속에서 이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청나라와 일본의 다툼이 청일전쟁으로 촉팔된 거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한번 보시게 되면 1885년에 갑신정변쯤 이후의 상황이네요. 아직까지는 일본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권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무역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의 그런 상권이 일본이 압도적인데 이게 점점점점 1893년이 되면 50대 49로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게 1894년이 되면 그것이 바로 이제 청일전쟁으로 촉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일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정치적 상황에서 터진 것이 아니라 이런 경제적인 부분하고도 이권에 있어서도 연결이 되면서 같이 터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약탈인데요. 일본의 토지 약탈, 군용지와 철도 부지 확보를 위해서 또 이런 땅들을 많이 약탈을 했고, 그 다음에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1908년에 설립이 됩니다. 여러분 저 동척이라고 줄여서 얘기하는데요. 저 동척은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가 1910년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게 되면 저 동양척식회사가 주도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토지를 약탈하는 그런 어떤 그 온상이 되는 기구가 됩니다. 토지조사 사업을 하게 되면서 신고가 되지 않는 땅들은 다 저렇게 동척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동척이 바로 이제 이 지점에서 설치가 된 거예요. 1908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병합되기 전에 설치가 됐습니다. 토지 수탈을 하기 위한 설치점. 그리고 특히 일본은 철도, 철도 많이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철도 부설권을 독점하게 되는데요. 이거 다 일본이 열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지도 하나만 그리시면 좋겠는데 뭐냐면, 자 보시면 제가 이거를 새 모양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 그 다음에 인천으로 가는 겁니다. 경인선, 이렇게 새 부리가 나오는 거예요. 경인선, 1899, 99년에 경인선 나가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가냐면 경부선으로 갑니다. 여기 부산 가는 거예요. 경부선, 이게 이제 1905년입니다. 경부선, 개통하게 되고요. 개통년입니다. 그리고 이게 경인선이에요. 그 다음에 한쪽 날개가 어디로 가냐면, 이렇게 갑니다. 의주로 갑니다. 이게 1906년에 경의선, 전부 다 일본이의 철도 부설권 가지고 가고 독점하고 엽니다. 그래서 경인선, 경의선, 경부선까지의 철도 부설권을 독점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 일본이의 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침탈에서 가장 이제 핵심적이고 여러분들 시험에서 잘 나오는 화폐정리 사업입니다. 일본의 제일은행과 그 다음에 재정고문으로 왔었던 우리 1차 한일협약에서 재정고문으로 왔었던 이 메가타가 이걸 주도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화폐개혁이 어느 정도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요 이제 백동화, 이게 너무 악화가 많아가지고 저거를 이제 새롭게 해야 되는 화폐개혁은 필요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 화폐개혁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위해서 화폐개혁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일본의 침탈에 유리하게끔 화폐개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 제일은행권을 본의 화폐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거를 전부 저 백동화를, 구 백동화를 제일은행권 화폐로다가 교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런 과정 속에서 이 화폐를 교환하는데 그 등급을 대부분 낮게 평가해서. 왜냐하면 갑, 을, 병. 근데 이거를 화폐를 교환할 때 예를 들면 내가 뭐 천 원짜리를 가지고 가요. 그러면은 그거를 액면가, 액수의 기준에 맞춰서 이거를 교환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화폐의 상태, 화폐의 질에 따라서 이거를 교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화폐의 상태와 질이 좋으면 갑, 그 다음에 별로 중간이면 을,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화폐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다라고 하면 병의 책정을 해서요. 이 병의 책정이 되면은 그냥 교환을 해주지 않고 아예 그냥 그 화폐는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상인들이나 농민들이나 우리가 오늘날 현대처럼 무슨 돈을 이렇게 지갑 같은 데다가 이렇게 고의 모셔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보관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굉장히 관리가 잘 안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 화폐가 많았을 텐데 실제로는 이렇게 의리나 병이나 이런 데다가 가격 책정이 많이 돼서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그 화폐, 그 다음에 상권이 이렇게 죽게끔 만드는 이런 어떤 개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했다. 낮게 평가가 됐다. 국내 상공업자들은 큰 타격을 입었고요. 금융기관은 당연히 위축되겠죠. 그래서 일본의 경제적 영향력이 강화되는 이런 화폐정리 사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화폐정리 사업이요. 실시가 되는 것이 이제 1905년 무렵에 요게 실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돈이 없는 거예요. 이런 화폐정리 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를 갚기 위해서 1907년에 뭐가 일어나냐면 이제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돈이 없으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겠다 이래요. 돈을 빌려줘 차관을 합니다. 원치 않는 차관을 해요. 그래서 이걸 돈을 빌려 봤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빚을 돈을 못 갚게 되면 이게 경제적으로 예속되고 정치적으로 예속되는 이게 수순이잖아요. 그래서 1907년에 우리가 그 빚을 갚기 위한 국채보상운동을 하게 된다는 거. 자 요거 이제 또 이따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또 열광들의 이권침탈.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러시아 미국 프랑스 독일인데 특히 저렇게 열광들이 이권침탈이 본격화됐던 시기가 언제냐면 여러분 이때요. 1896. 제가 구륙스러운 때. 구륙, 구륙, 구륙 했잖아요. 이게 뭐냐? 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없다. 아관파천. 이 시기예요. 그러니까 왕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몸을 피신하고 있으니 러시아가 그거에 대한 몸값, 몸을 보호해주고 있는 그 대가로다가 저렇게 뭐 경원, 종선, 한경도 일대에 있는 저런 광산 채굴권이며 두만강 유역과 울릉도 산림 체벌권 등을 침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데에 대한 산림 체벌권 러시아가 다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경인선 철도 부설권을 원래 미국이 가져갔는데 저거 결국 누가 개통한다고요? 경인선 인천으로 가는 거 처음 개통한 거. 일본이 가져가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운산. 여기에 이제 운산에 금이 엄청나게 많이 매장되어 있었는데 일본이 하기에는 기술력이 좀 딸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와가지고 저 채굴권을 얻고 그 다음에 저걸 이제 침탈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우리의 이제 백성들이 저기 와가지고 주변에 와가지고 금 같은 거 몰래 가져가고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저기다가 이제 노터치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노터치. 그래서 저게 이제 노터치 노터치가 이제 노다지가 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아 저 지역에 노다지다 이러면 뭐가 막 굉장히 많이 풍족하고 이런 걸 뜻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여기서 비롯됐다는 거죠. 만지지 말아라라고 하는 거. 운산 금광채굴권을 미국이 가져가면서 이제 생긴 일화입니다. 오픈이라죠 오픈이라. 자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경의선 철도부 선거는 원래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데 경의선도 여러분 제가 새 그림 그려드린 것처럼 요거 일본에게 결국 넘어가게 되고요. 뭐 독일도 당연군관채굴권을 침탈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방공령 시행하잖아요. 이게 언제냐면 우리 요거 조일통상장전 개정을 통해가지고 이걸 구실로 원래는 무제한으로 쌀이 나가는 거였는데 방공령 할 수 있게끔 이 안에 조약이 들어왔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이거를 한 번 내려요. 함경도하고 황해도 지역에서 한 번 쌀이 나가는 것을 막는 방공령을 한 번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 선포를 했는데요. 우리가 1개월 전에 이거 사전 통고 안 했다. 일본에 안 했다라고 해가지고 오히려 우리가 배상금을 물게 됩니다. 안 했을까요? 했을 텐데 우리가 그 조약을 모르지 않았을 테고 했을 텐데 이게 중간에서 아마 이제 통고가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겠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막 청나라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저거를 배상금을 물고 이런 일들까지 이런 이제 피해를 또 보기도 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립협회 이권수호운동인데 뭐 이제 여기에서부터는 우리가 저렇게 열강의 경제침탈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이제 이런 노력을 했다. 특히 어디서 앞장서서? 자 아관파천 이후에 열강의 경제침탈이 엄청 심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걸 누가 나서서 저지했냐면 독립협회가 그래서 러시아의 절영도조차 요구를 저지했고요. 또 금융권 빼앗아 가려고 하나 이제 한러은행을 또 폐쇄시키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또 황무지 개관하려고 했었잖아요. 근데 무슨 단체 보안에 여러분 보험대신 이거 우리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한자강의 신민의 요렇게 보안에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 이제 농강회사 그래서 이쪽에서는 보안에서는 황무지 개관하려고 하는 것을 막은 거고요. 막은 조직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막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본이 또 저렇게 못하도록 우리가 저걸 개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팔 걷고 나서서 저렇게 개관하자라고 했었던 단체가 또 농강회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외국의 이제 상인들이 많이 침투해서 들어오니까 서울 상인들은 파업, 찰시투쟁 이런 거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요거는 시전 상인들의 조직입니다. 시전에 있는 상인들의 조직인데요. 보면은 황국이에요. 환국 그래서 이거는 대한제국계 때 황제의 권한을 강화하고 있는 대한제국계 때니까 1898년 무렵에 조직이 됐다는 거 시전 상인들의 조직체라는 거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근대적인 상회사 대동상회 장통상회 등이 또 설립이 되기도 했습니다. 맞서 싸우는 거예요. 상인들도 자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이죠. 요게 이제 1907년 무렵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1910년에 병합이 되고 우리나라 주권을 빼앗기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경제가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어. 내가 번 돈으로 만약에 내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사실 내가 모든 걸 선택할 수 있죠. 내 돈으로 내가 학원 다니고 내가 내 돈으로 공부해서 내가 어디 취직하겠다는 데 부모가 관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권이 나한테 있을 때 근데 예를 들면은 나의 경제권이 아직 나한테 없고 부모님한테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거 내가 밥 먹는 거 내가 하는 거 이게 다 부모님이 아직은 다 지원을 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내 마음대로 사실 모든 걸 선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경제권이 부모한테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거 이거를 이제 개인을 이렇게 나라로 확장시켜서 보게 됐을 때 우리가 빚을 막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 우리한테 돈 빌려줄게 해서 돈을 덥서 빌려받게 됐어요. 근데 그 빚을 못 갚아요. 이 나라가. 그러면 결국 이거를 쥐고 흔드는 것은 그 돈을 빌려준 나라가 우리나라를 쥐고 흔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건 참 우리가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일본이 오히려 돈을 못 갚게 해방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나라 쥐고 흔들려고 그래서 국채보상운동. 일본이 화폐정리사업 일부러 돈이 없게끔 만들죠. 개화정책 실시를 이유로 차관 강요합니다. 그래서 빚이 점점점 돈 함부로 빌리면 안 되잖아요. 빚이 점점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제주권을 바로 세워야 된다. 찾아야 된다라고 해서 국민들이 이제 성금을 모아서 국채를 갚아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집니다. 어디에서 이게 시작이 됐냐면 대구에서 서상돈 광문사라고 하는 출판 여러 실학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출판하는 출판사예요. 그 출판사의 사장이고 그 다음 부사장입니다. 서상돈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 담배값 아끼자 우리 담배 피우는 거 금연해가지고 그 돈 모아가지고 우리나라 빚을 갚자.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주권을 회복하자. 이런 권위를 서상돈이 하게 되면서 당시에 이제 사장 김광재도 이걸 오케이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모금운동이 전국적으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국채보상기성회가 조직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된다. 대구에서 처음에 시작되고 전국적으로 확대가 됩니다. 서상돈 돈을 갚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국채보상운동. 그래서 전개가 되고요. 이런 신문사들도 후원을 해요. 대한매의신보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일본에 대해 대항하는 논조를 적극적으로 실었던 신문입니다. 대한매의신보 또 나올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자 보세요. 통간부는 지금 여러분 이 운동이 1907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저 통간부 설치는 우리가 을산을 그냥 맺고 난 다음에 설치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 통간부가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양기탁에게 그러니까 이 국채보상운동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해방을 놓는 기구가 바로 통간부였다는 걸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저걸 뭐 갖고 장난을 치냐면 조선총독부 이렇게 바꿔요. 그런데 우리나라 지금 아직 병합된 상태 아니고 조선총독부는 이후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거 통간부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한 양기탁에게 횡령. 이 돈 니네 이거 모아봤자 여기서 다 횡령해가지고 돈 뒤로 빼돌리고 있어. 이렇게 모함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모금운동이 다 갚을 어느 지점까지 갔다가 이게 점차적으로 와해가 됩니다. 이 운동이. 그래서 일진해와 통간부의 방해로 결국 탄압은 실패하게 됐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뭐 많은 것들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화폐정리사업.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사료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고 들어가시면 어렵지 않게 거의 비슷하게 이제 문제는 출제가 됩니다. 구백동화 교환에 관한 건이네요. 그래서 구백동화 교환에 관한 사문은 뭐 탁지부 대신이 이를 감독한다. 그래서 이제 보면 구백동화의 백동비율, 무게, 무늬 모양, 형체가 정식 화폐 기준을 충족할 경우. 그러니까 화폐의 상태를 보는 거예요. 한 개당 금 2전 5리로 새로운 화폐가 교환시켜주고. 이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부정백동화는 한 개당 금 1전의 가격으로 정부에서 사들인다. 단 형태나 품질이 조악하여 화폐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예 사들이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저 병에 병 가격에 책정이 되면 이게 그냥 없는 돈이 돼버리는 거였어요. 자 1번 화폐 발행을 위해서 쩐 황국이 설치됐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화폐정리 사업하고 관련성이 없고 우리나라 이제 처음에 근대식 이제 화폐를 많이 발행하는 그 근대 기구였습니다. 1883년. 자 재정고문 메가타. 정답 2번이죠. 자 3번 은본위제 이거는 여러분 1차 가보게요. 자 황국중앙총상회 이거는 여러분 1898인데 시전 상인들의 모임이잖아요. 시전 상인들의 모임. 그 다음에 5번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공령을 선포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했는데 뭐 이선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방공령이 저렇게 내려질 수 있었던 것은 개정통상장정 이거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자 기출주제 50 근대문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창기에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이제 문호개방을 하게 된 다음에 이제 근대 주요시설과 건축물들이 많이 설립이 되는데 자 우선 전기를 통해서 경복궁에 전등이 처음으로 설치가 됩니다. 그 전에 이제 수작업을 하던 거랑 다르게 저렇게 불이 들어오니까 당시 궁궐에 있었던 이 관리들이 너무너무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근데 저기 전기가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막 이렇게 켜졌다 꺼졌다 해서 도깨비불이 다 묘하다 뭐 이런 별명이 붙기도 했었어요. 근데 경복궁에 먼저 설치가 됐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대한제국 황실과 그 다음에 미국인 콜바란이 합작해서 1898년에 그러니까 대한제국기네요. 그래서 대한제국기 때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1885년에는 서울과 인천 간의 전신을 가설을 하게 됩니다. 전류를 통해 가지고 부호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통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신이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전차 한성전기회사가 서대문과 청량리에서 전차를 가설을 하게 됩니다. 서대문 청량리 전차가설 1899네요. 요것도 전차가 왔다 갔다 한다. 저 전차는 뭐 자동차랑 비슷하기도 하면서요. 이렇게 레일이 깔려있는 우리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데 가면 트램이라고 있어요. 트램 그런 모습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좀 자동차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저게 당시에 저 청량리에 그 명서항우의 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종이 이제 명서항우가 죽고 난 다음에 저 릉에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어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 비용을 좀 절감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리고 좀 더 가깝게 가기 위해 빠르게 가기 위한 차원에서 서대문에서 청량리까지 전차를 가설했다라고 합니다. 1899년이에요. 그러니까 대한제국기네요 역시. 자 그 다음에 철도 경인선 1899에요. 1899 처음으로 인천 간다. 그 다음에 어디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산 간다 1905년. 그 다음에 어디 간다? 의주 가는 거죠. 의선 이렇게 갑니다. 전부 일본이 열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우편 업문데요. 저게 우정총국이 열렸다가 저거 우정총국 축하연 때 갑신정변 터지잖아요. 그래서 저 때 잠깐 폐지가 됐다가 이제 을미개혁할 무렵에 다시 나오게 됩니다. 1895년. 그리고 이제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는 1900년인데요. 만국 우편연합. 여러분들 글쎄요. 이제 요새는 워낙 SNS니 이메일도 있고요. 너무 우리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연락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모르실 수도 있지만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외국인 저 멀리 있는 일본 아니면 영국에 있는 여학생하고 나랑 비슷한 또래 여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편지를 써가지고 영어로 이렇게 써가지고 일본어로 써가지고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만국 우편연합에 가입을 하게 된다는 거는 그렇게 편지를 외국하고도 같이 이렇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에까지 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되게 많이 이렇게 설레고 다른 언어로다가 이렇게 대화를 하고 그걸 글로 써가지고 보내고 받는다는 게 굉장히 설레고 되게 기분 좋은 어떤 선물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우체통에 편지가 오면 그렇게 설레고 막 그랬었어요. 여러분들은 느끼기가 이게 바로바로 이제 되니까 채팅 올려가지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연락망이 너무 많아서 사실 여러분들은 그런 기다림의 어떤 즐거움 기쁨 이런 것들을 글쎄 느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의료시설인데 미국인 알렌의 권위로 최초의 근대식 병원 광해원 이게 여러분 시점이 언제냐고 생각했을 때 1885년이에요. 뭐냐면 1884년에 갑신정변이 터지거든요. 근데 그때 터졌을 때 그 갑신정변 상황에서 명상황후의 조카였던 그 민영익이 크게 다치게 되는데 그 민영익은 저 선교사일 때 알렌이 고쳐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고종이 알렌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런 근대식 병원을 세우게 되는 어떤 그 계기가 됐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광해원 이후에 뭐 바로 명칭이 바뀝니다.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제한다라고 하는 제중원으로 명칭이 바뀌게 되고요. 이후에 또 계신교회에서 저렇게 받아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으로 계승이 됩니다. 1904년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창기에 정부가 주축이 돼서 만들었던 여러가지 근대식 기구들이 있는데요. 화폐조조를 담당하는 쩐황국. 83년. 자 그 다음에 신식 무기를 제조하는 관청 기기창이죠. 영선사 파견했다가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보고 배운 걸 가지고 이제 신식 무기를 제조하는 기기창. 83년 다 기기창. 쩐황국 기기창 방문국. 문자를 널리 박는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그래서 저거는 신문이에요. 신문. 출판을 담당하는 기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신문이 나옵니다. 한성 순보와 같은 것을 발행한다. 이것도 83이에요. 83이에요. 쩐황국 기기창 방문국 모두. 자 그 다음에 근데 건축물입니다. 독립문. 독립협회가 주도해서 세운 건축물이죠. 저건 여러분들 영음문. 청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저 영음문을 헐고요. 독립문. 우리가 독립하겠다. 근데 저 독립은 일본으로부터 독립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청나라로부터 독립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부여된 겁니다. 그래서 요게 언제냐. 1897년이네요. 그러니까 요거는 언제냐면 1896 아관파천. 그때 독립협회가 세워지잖아요. 근데 97년 무렵에 독립협회 쪽에서 세우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전부 이제 시점이 97년, 98년 이렇게 이제 대한제국기랑 맞물리는데 명동성당. 중세 고딩 양식. 위에 이렇게 첨탑이 하늘을 향해가지고 하늘과 맞닿을 정도로 이렇게 뾰족하게 고딩 양식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요 장면을 떠올릴 때 이 시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은데 1898 다시 보시면 1896, 96, 96, 96, 96, 96 이게 언제냐면 아관파천. 그리고 97년에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대한제국을 선포하죠. 그리고 98년에 독립협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쭉 98년, 그 다음에 99년 이 시기가 전부 대한제국기를 가리키는 시기잖아요. 근데 1898이죠. 1898 대한제국기. 이때 명동성당이 언제 지어져가지고 있었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때 이렇게 높은 섬탑. 물론 이제 저거는 하늘을 맞닿는 걸 이제 상징하지만 신에게 가까워지는 뭐 저런 걸 상징하지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황제권을 강화하는 이런 걸 떠올려주면서 아주 높은 황제권을 강화하는 건축물.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기억하시라는 겁니다. 대한제국기. 그 다음에 덕수궁 석조전인데 이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이거 우리나라 건축물 같지 않죠. 르네상스식 건물이고 앞에 분수대도 있고요. 그리고 동양의 건물 같지가 않아요. 지금은 미술관으로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거는 뭐. 그 우리 이제 현대사에서 미소공동위원회를 여기서 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덕수궁 중명전은 되게 아담해요. 그래서 저기는 뭐 작은 공간이기 때문에 저기 통제하기가 되게 좋았고 저기에서 을사늑약을 고종 압박해가지고 강제로 체결을 한 것이 바로 덕수궁 중명전이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다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문입니다. 신문인데요. 한성 순보예요. 순보는 열흘 만에 나온다. 여러분 방문국이 언제 세워졌죠? 방문국, 쩐한국, 기기창 이게 다 1883년이잖아요. 근데 저 방문국에서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우리의 근대, 뭐 개항 이후에 어떤 근대시설물들, 뭐 개화 정책들을 이거를 이제 널리 알리기 위해서 만든 신문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한성 이게 들어가면 관보라는 거예요. 관보. 그래서 정부에서 내는 신문. 근데 저 한성 순보예요. 근데 열흘 순입니다. 10일마다 한 번씩 냅니다. 근데 1883년 나와요. 방문국 설치됐을 때네요. 이때 나왔다가 84년에 중단돼요. 왜냐면 저때 뭐가 터지냐면 개화로 쭉 가다가 급진개화파가 난리를 쳤잖아요. 그 갑신정변이잖아요. 84년에 저게 끊어집니다. 그래서 정부 정책을 알리는 일종의 관보 역할을 담당했으며 외국신문도 번역했다. 자 그리고 나서 86년이 되면 이제 주마다 나오는 근데 똑같이 관보네요. 주마다 나오는 주보가 나오게 됩니다. 한성 주보. 연도 좀 기억을 해보세요. 국한문 혼용체를 사용했고요. 최초로 신문은 뭐 먹고 산다? 광고 먹고 살잖아요. 광고를 받아서. 그래서 최초로 그 상업 광고가 여기에 게재가 됩니다. 한성 주보. 자 그 다음에 독립신문이요. 1896 96 96이네요. 아관파천 독립협회 96. 그래서 신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독립협회가 세워집니다. 서재필 등의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발행했는데 민간의 지원도 들어와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신문입니다. 최초의 민간신문. 그러니까 한성 순보나 주보와 같은 거랑 성격이 조금 다른 거죠. 근데 얘는 또 독특한 점이 한글판도 있지만 영문판을 함께 발행해서 외국인들이 우리의 상황을 알게끔 저런 식으로 영문판을 함께 발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96 그 다음에 1899. 독립협회가 사라질 무렵에 이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바로 독립신문도 없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독립신문이 뭐 이후에 일제강점기에 나오거나 국권피탈기에 나오거나 이러면 틀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국신문 제국신문인데 이거를 황제 제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제황 제황. 제황인데 그러니까 시점이 1898이네요. 그리고 1898이에요. 제황. 근데 저건 이제 우리나라 이제 병합이 되는 1910년 무렵에 둘 다 사라지게 되는데 성격은 두 개가 완전히 다릅니다. 시작과 끝을 같이 하지만 성격은 다르다. 제황. 제국신문은 순 한글로 발행이 돼가지고 부녀자나 일반 서민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신문이고요. 황성신문 같은 경우는 그 반대로 유생층 대상이에요. 그래서 국한문 혼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뭐가 있었죠? 을산늑약에 대해서 성토하는 장지연의 시일야 방성대국이 게재됐던 것도 황성신문이라는 거. 시점 언제다? 제황. 1898, 1898 이렇게 됩니다. 자 대한매일신보 제일 잘 나와요. 이 대한매일신보가 왜냐 왜냐면 이게 일본에 대해서 반하는 이런 적극적인 논조를 많이 띄었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뭘까 여기에는 저 대한매일신보를 운영했던 사람이 영국인이 껴있었어요. 일본이 영국인은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잖아요. 양계탁과 영국인 베델이 이걸 함께 운영을 해서 저런 의병운동이나 국채보상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는 거죠. 저 신문이 언제냐 천구백사 년. 우리나라 천구백오 년 이제 뭐 을산 늑약 조약 체결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지점이네요. 천구백사 년부터 우리나라 국권피탈을 막 겪게 되는 그때 을산 늑약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고종의 친서도 여기다가 넣어놓고요. 또 체결 과정에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는 거. 천구백십 년 병합되는 지점에 없어지네요. 천구백사 년부터 국권피탈을 막 겪고 있을 때 그거를 막아주고 또 보호해 주기 위해서 저 신문이 아주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교육시설이에요. 교육시설인데 이제 근대 교육을 하는 겁니다. 뭐 영어 교육도 시키고요. 뭐 이제 이런 교육도 하는 건데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사립학교다라고 하면 최초의 사립학교다라고 하면 8.3이에요. 일팔 8.3 똑같네요. 이게 뭐냐면 쩐한 곳 계속 여러분 복습시키는 겁니다. 쩐한 곳 방문구 기기창 이거 다 천팔백팔십삼 년 근데 근대적 이거는 사립학교예요. 근데 저기가 어디냐면 원산이네요. 여러분 원산이 어디냐면 부산. 원산. 인천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셔야 되는데 이거 우리가 강화도 조약 맺을 때 부산 이외의 두 곳을 연다고 했어요. 우리랑 협의도 없이 원산과 인천을 열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거예요. 열린 겁니다. 여기가 열려서 근대 시설물이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지점이었어요. 바로 이제 저 지점에서 근대 학문과 무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저건가 원산의 주민들이 합심해서 학교를 만든 거예요. 사립학교. 그 다음에 동문학 저런 학교가 있었습니다. 저건 이제 뭐 통역관을 양성하는 그런 학교였고요. 원산학사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최초의 사립학교가 원산학사면 최초의 관립학교. 최초의 근대식 관립학교 정부가 설립한 이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유경공원이에요. 유경공원. 그래서 상류층 양반자재를 대상으로 외국어 근대학문을 교육하게 됩니다. 여기 선생님 누구예요? 미국인 헐버트 길모어까지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미국인 헐버트 길모어 등을 외국인 교사로 쇼빙한다. 제가 뭐 미국인이지만 우리나라를 엄청 사랑하고 한글을 소중하게 여겼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을사늑약 강제로 체결됐을 때 여기 이제 뭐 특사로 파견을 하기도 했었던 분이죠. 헐버트 유경공원. 그래서 요거는 시점이 1886년이에요.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1882년에 조미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1883년에 보빙사가 가죠. 갔다 오고 나서 많이 보고 배우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요때 유경공원을 만들게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한성사범학교 선생님들을 양성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육입국조서 요거는 2차 갑오개였기 때 당시에 고종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근데 근대식에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좋은 선생님을 많이 양성해야 되겠죠. 우선적으로. 그래서 요런 이제 한성사범학교가 나오게 되고요. 또 이제 개신교 선교사들이 또 선교를 목적으로 배제학당이나 이화학당 등의 또 사립학교를 설립하기도 했다. 저 배제학당 출신으로 영어 굉장히 잘해가지고 몇 개월 만에 원래 학생으로 있었다가 선생님으로 영어를 가르쳐주기도 했었던 그 유명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승만이요. 이승만. 자 그 다음에 이제 국학연구. 국어. 국사연구. 우리의 연구를 하는데 이제 이 지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우리나라가 막 국권 피탈을 겪고 있는 시점이에요. 나라를 빼앗기기 직전에 뭐 외교권 박탈당하고 막 이제 요런 시점에 우리의 국어를 지키고자 우리의 역사를 지키고자 노력했던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국학연구인데요. 1907년 무렵에 국문연구소를 설립합니다. 주시경. 한인쌤은 주시경 선생님의 호예요. 호. 주시경, 지석영 등의 한글 연구를 체계화했고요. 그 다음에 국사. 제가 역사는 잘나갈 때도 쓰지만 기록으로 내가 무언가를 남길 때 내 마음이 다치거나 슬플 때도 쓰거든요. 기록으로 쓰죠. 근데 이제 이 지점이 바로 우리가 뭐 근초고왕 그 다음에 진흥왕 뭐 이렇게 잘나갈 때 썼던 기록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나라가 국권피탈을 겪으면서 힘들 때 써요. 그럼 어떤 역사가 나오게 되냐면 우리 예전에 그렇게 나라가 뭔가 침입을 받고 다른 나라로부터 침입을 받고 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걸 극복한 사례 영웅들의 이야기를 끄집어서 이걸 역사로 또 씁니다. 그래서 이순신전 살수대첩을 승리로 이끌었던 을지문덕전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 지점에 또 연계소문전 등의 위인 전기문을 보급해서 민족의식을 고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의 어떤 흑망사 미국이 독립한 거 그다음에 베트남의 뭐 망국사라든지 이런 외국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거죠. 조선 광문회는 실학자들의 저서나 또 민족고전을 정리하고 가능한 그런 단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지점이 되면 1906년, 8년, 1908년 이 시점에요. 그전에는 보지 못했던 신소설 그 다음에 정형화된 어떤 시가 아니라 새로운 어떤 양식의 형식의 신체신 최남선의 해외계사 소년에게 저런 신체신화 그 다음에 신소설, 금수회의로 동물들이 나와가지고 아주 세계 열강들이 이렇게 나라를 침탈하고 식민지 삼고 이런 것들 비판하는 내용들이 동물들이 나와서 회의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뭐 당시에 이제 신소설이라고 하면은 뭐 형식면에서도 새로운 부분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주제면에서도 예를 들면 자유 연애를 통해서 결혼한다든지 그다음에 그전에 뭐 미신을 타파하는 내용이라든지 뭐 이런 계몽적 그런 성격을 띠는 주제를 담고 있어요. 신소설 그 다음에 신체시 자 그리고 최초의 서양식 극장인 원각사 요것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나옵니다. 자 1908년인데요. 이게 1914년 무렵이 되면 화재로 소실이 돼요. 그래서 저게 뭐 예를 들면은 영희가 나왔는데 일제감정기에 1920년이나 30년은 일제감정기에 원각사에 들어가서 은색의 공연을 관람했다. 이러면 틀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화사 파트가 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느냐를 보여줄 수 있는 문제예요. 자 보시면 가나 사이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자 본 덕원이네요. 덕원 원산부는 해안의 요충지에 위치해 있고 아울러 계항지다. 이곳을 빈틈없이 미리 대비하는 방도는 인재를 잘 선발해서 쓰고 가르치고 기르는 데 있다. 그래서 원산에 학교를 설치하였다. 그래서 최초의 사립학교 원산학사네요. 이거 언제요? 1883년. 원산학사. 최초의 근대 교육을 하는 사립학교고 자 그다음에 이제 나 보시면 경인철도 회사에서 어제 계엄 예식을 거행하였는데 뭐 더 읽어볼 필요 있나요? 경인선이 열렸다는 거잖아요. 철도가 개통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1899 이렇게 됩니다. 99 이거 경인선 개통 얘기하는 거네요. 그러면 이 사이에 낀 거를 지금 적절하지 않은 거 골라야 되는데 자 보시면 전신선을 가설, 전신을 가설하는 인부가 등장하네요. 이거는 이제 1885년 무렵이고요. 그다음에 이화학당에서 공부하는 학생이다라고 했습니다. 저거는 이제 1886년 무렵입니다. 1886년. 근데 이제 보세요. 이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시더라도 그다음에 3번 재중원. 이런 거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죠. 광해원, 재중원. 이거는 갑신정변 이후의 상황이잖아요. 민영익을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1885년이라는 거. 다 끼잖아요. 중간에. 85년, 86년, 85년 다 끼죠. 한성정기회사를 창립을 협의하는 관리. 1898년. 대한제국에서 한 거니까. 그다음에 대한매일신보의 기사를 읽고 있는 교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머지가 조금 어렵게 느끼셔서 이거를 다 외우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대한매일신보. 양기탁과 영국인 배들이 같이 운영을 하게 되면서 일본에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신문기사를 실을 수가 있었잖아요. 근데 저 시점이 언제부터냐. 1904년이잖아요. 그래서 을산, 늑역은 무효다라고 하는 고종의 친설을 저기다 넣기도 했죠. 이게 물론 1910년에 없어지지만 시점이 1904년이 된다는 거. 그래서 얘는 정답으로 5번이 되겠습니다. 얘는 여러분 어렵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게 점수가 1점짜리입니다. 그냥 틀리고 말까요?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1점밖에 못 맞으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한능검이 공부를 안 하고도 맞을 수 있는 거는 아니에요. 공부를 하셔야 문제를 충분히 맞힐 수가 있습니다. 저런 게 하나씩 하나씩 점수가 뭐 채워지는 거겠죠. 단 1점이라고 하더라도 자 우리 요거 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문화사까지 다 맞힌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근대를 크게 둘로 나눈다고 했어요. 하나는 이제 개항기 이후의 상황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 이제 일제강점기로 들어가게 될 건데. 거기 들어가기 전에 빈출 키워드 한번 보실게요. 5위는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 잘 나옵니다. 왜냐면 이게 내지 안으로 깊숙하게 들어오게 되는 그런 무역이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상권에 타격을 크게 줬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장정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4위는 대한체국. 나라를 부강하고 지키려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고종의 모습. 광무개혁이랄지 이런 것들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위는 갑신정변이죠. 굵직한. 그러니까 위로부터 김옥균, 박영영, 홍영씨 이런 위로부터 엘리트층에 이루어진 정변이었지만 개혁운동이었지만 실패로 끝났고. 2위는 여기서 실패로 끝나고 아래로부터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도 실패를 하게 됐고요. 결국 이게 이제 갑오개혁 안에 이걸 구체화 현실화하게 되죠. 1위가 뭘까요? 1위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1위 흥선대원군 흥선대원군이요. 근대의 시작을 알리는 그래서 앞에 있었던 세도정치를 마무리시키고 어떤 새로운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과 개혁을 통해서 나라를 끌어가려고 했었던 근대의 출발점이죠. 흥선대원군 아홉 번 출제가 됐습니다. 잘 공부하셔야 되겠죠. 그 여러분들 시험지 받으면요. 여기서부터 근대 문제라고 시작해주는 문제가 바로 흥선대원군 문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우리 다음 강의는요.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쭉 배웠던 내용 선사부터 조선까지 또 근대까지의 요 누적 기출을 먼저 하고요. 또 그 다음 강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이 paar 전 요 puisse Luo의 가이ニпервых 경제 Sil Him 단면이 몇개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럼 김ился 할 수 없어illä Delft 12 와lle 여행 컷셨대원이지 그래서 조명을 외국 받았고 한번 참석해 생각을 하용